재작년을 기준으로 일평균 2,620명이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50개 병원 퇴원 환자를 표본 분석한 퇴원 손상 심층 조사를 거쳐 발간한 2021년 퇴원 손상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입원 환자는 622만 5,014명이며 이 가운데 손상 환자가 95만 6,185명, 하루 평균 2,620명으로 1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손상 환자 입원 비율은 12.6%인 암이나 11.3%인 소아계통 질환보다 많은 겁니다. 손상 원인은 추락 낙상이 47.2%로 가장 많았고 운수 관련 사고가 23.3%, 부딪힘이 10.9%였습니다.